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민원과 회사 측과 등은 고질병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으로 전환할 때마다 어김없이 잡음이 재현되는 부형 아파트. 이처럼 반복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울 지역구 김회재 의원은 최근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호의 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악의적인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이유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그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렸고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 법인이 법령을 어겨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했어도 이의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할 수 있는 의제 규정을 신설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업무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 전에는 반드시 주택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부양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분양 전환하는 게 전국에 지금 26만 8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곳곳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 고질병처럼 되풀이되어 온 부양 아파트 민원이 달라진 법안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